저는 커피를 하루에 어느정도 수준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혈행에 큰 방해가 된다고 느낌이 오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되세요? 두근거리죠. 두근거리세요? 네. 정신이 많이 분산되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 근데 누군가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 디카페인이나 로우카페인이 없다. 그때 우유를 식히는 건 지는 느낌이죠. 식히긴 시킵니다만 그렇죠. 지는 느낌 쓸데없는 데서 승부를 좀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넌알코올 음료를 시킬 때의 기분도 덜 지는 기분이랄까요? 사회생활이니까. 진짜 그 기분이 들어요. 저는 어떠냐면 콜라를 한 잔 더 시킬 때는 왠지 비굴할 마음이 들어요. 좀 그래요. 캔 하나는 괜찮은데 실제로 내 앞에 콜라캔만 쌓여있으면 좀 그래요. 괜히 애들용 돈가스 시키는 기분이고 근데 옆에 친구들이 술 마시고 있는데 넌알코올 맥주 한 캔 더 시켜서 딱 이렇게 놀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감이 갑자기 막 생기고 사회생활이니까. 실제로 그런 느낌 때문에 넌알코올 맥주 선호하는 분들 와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이들 선호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요.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 하고 술이 안 들어간 넌알코올 맥주를 마셨을 때 하고요. 정신을 안정시켜준다든지 걱정을 덜어준다든지 이런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흥을 내고 뭐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친교하는데 적극적이 되고 이런 술 마신 사람한테 기대되는 행동 있잖아요. 이건 똑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과 짐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하면 짐작이 과학이 되니까 연구를 통해서 웃고 떠드는 일도 화학작용의 일부잖아요. 술 먹다 웃고 떠들게 됐으면 꼭 술 때문만은 아닌 거죠. 술 때문만은 아닌 게 확실한 게요. 술을 혼자서 집에서 마실 때는 이런 효과가 적게 나타납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까맣고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집에서 제가 넌알코올 맥주를 혼자 마실 때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유쾌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넌알코올 맥주를 마셨을 때는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이게 알코올이 안 들어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거짓말로 술이라고 하면 술 마신 사람이 할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 실험군을 노래방에 넣어보고 그렇죠. 그게 대단히 놀라운 거죠.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보면 술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근데 막 고해 약하고 취죽은 약하고 그렇죠. 배가 쎄가서 결혼하고 오늘 본 새끼랑 근데 술은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넌알코올 맥주를 선호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통점이 발견되는 게 술자리에서 마실 수 있고 마실 수 없고 정말 진짜 하늘과 땅 차이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위험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넌알코올 맥주에도 넌알코올 와인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다 보면 다시 또 알코올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만큼 맛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진짜 술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군요. XSFM입니다.